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하기로 했대요. A, B, C, D 4명이 바꿔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각각 구해서 더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A, B, C, D가 있는데 시험지는 1, 2, 3, 4라고 합시다. A의 시험지가 1이고, B의 시험지가 2고, C의 시험지가 3이고, D의 시험지가 4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가 1을 하고, B가 1을 하고 그 다음에 C가 4를 하고, D가 3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우에서 일단 하나 써봤어요. 아니, 문제를 풀 때는 일단 하나를 써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말고 다른 경우들은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원래 A는 1, B는 2, C는 3, D는 4, 4개의 시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지가 지 시험지를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걸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해보면 배제해야 되는 경우, 다시 얘기해서 체계적으로 딱 구해가지고 뭔가를 빼서 정확히 구해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라는 이 기준이 여기에 우리가 글씨를 읽어보기에는 굉장히 확연하죠. 내가 내 것만 안 걸리면 돼. 이거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그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빼먹지 않고 모든 경우에서를 다 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하나씩 그려보면서, 써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도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은 시험지를 1번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2번은 가질 수 있죠. 2번은 가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지가 지금 1, 2, 3, 4 있으니까요. 남은 시험지가 1, 3, 4 아니에요? 그럼 B는 B는 뭐만 아니면 돼요? 2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1, 3, 4 다 들어가요. 1, 3, 4 다 들어가요. 이게 수용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하고 1 그렸으면 시험지가 3번, 4번 남았거든요. 그런데 3, 4는 안 되니까 4,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린 겁니다. 그렇죠? 2하고 3 썼어요. 그러면 1하고 4 남았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4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 1밖에 안 되는 거죠. 되는 게 있으면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하고 4가 됐어요. 그럼 1하고 3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세 번째 자리에는 3이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3밖에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3으로 끝나는 경우의 수가 바로 2, 1, 4, 3이고 2, 3, 4, 1이고 2, 4, 1, 3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먹지 않고 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B가 어차피 1만 안 되니까 얘는 2 다음에 뭐 있겠어요? 당연히. 이 다음에 3 있겠죠, 3. 3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리에 1, 2, 4가 되는데 두 번째 자리는 2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하고 4를 써주시면 됩니다. 3하고 1 쓴 상태에서는 2, 4가 남았는데 네 번째 자리가 안 되니까 4,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4가 됐으면 1, 2가 됐죠. 그럼 여기는 1, 2도 되고 2, 1도 되잖아요. 경우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죠. 세 가지. 마지막으로요. 4가 들어왔, 첫 자리에 4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1, 2, 3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데 두 번째 자리에 2 안 되니까 1, 2, 3 중에서 1하고 3만 씁니다. 그러면 4하고 1하고 쓴 상태에서는 지금 2, 3이 되는데 세 번째 자리에 3은 못 오니까 2, 3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4, 3이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1, 2인데 여기는 1도 되고 2도 되죠. 위에다 1 썼으면 그 다음엔 2고 밑에다 2 썼으면 그 다음엔 1이죠. 총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겹치는 거 분명히 하나도 없죠. 왜? 제 앞에 들어간 숫자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총 몇 가지? 아홉 가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도 저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용도의 성질은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빨리 그 방법으로 구합니다. 2도 저도 안 될 때 수용도를 그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1. 2. 1. 2. 2. 3.